어? 엄마 어디가? 어 저 2층에 그릇까지 넣어 어 내가 찾아올게 아 그럴래? 아니 안 그래도 남의 신옷집 드나드는 거 그랬는데 니가 찾아와라 저기 우리 유리냄비랑 어 엄마 우리 그릇은 내가 다 알지 아 그래 그래 갔다와 미쳤다 우리 언니 이렇게 좁아 터진대서 사랑이 위대하긴 한가보네 뭐야? 벌써 가족사진 찍은거야? 아이구 참 아저씨 대표님 계세요? 자기소개 아저씨 대표님 계세요? 네